이번 시간은 369페이지 마지막 제2절 기타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피례설비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일단 피례설비 설치 대상은 낙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피례설비 설치 대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돌치면 건물의 메뉴보다 25cm만 체크하면 되죠 이상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피례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레부나 인하도선, 접지정극이 동일합니다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동등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포인트죠 50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피례설비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철골조 건물이나 철골철근콘크리트나 이런거 있죠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이런거에 철근구조차 해야 되죠 그래서 전기의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번에 3의 전기의 연속성이 있다 판단했을 때 상단부터 우리가 하단 사이에 전기저항이 0.2홈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낙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는 교재는 몇 메다 초과하는 건물이 기준이 된다? 바로 60m죠 그래서 1번 문제는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은 60m 초과죠 넘는 인데 초과 또는 넘는 개념이 되겠죠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지금부터 최상단까지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건 틀리죠? 지표 레벨 최상단까지 높이 150m 초과할 때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120m 지금부터 최상단까지 다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m짜리 건물이다 그럼 5분의 4를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20m 지금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항공장의 표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항공장의 표시 등은 야간에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해서 항공장의 표시 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강도장의 표시 등은 비전멸 등으로 적색 등 설치시는 강도가 식한될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다만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라고 해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전멸 등은 적색이나 항색 등으로 하고 분당 60에서 90에 전멸하면 됩니다 그때 최소 강도는 40한될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비전멸한 계속 켜져 있는 게 비전멸이고 전멸은 껐다 켜졌다 하는 거죠 이거는 항색이나 적색 둘 다 할 수 있고 40한될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1번, 2번 지문 맞죠 그리고 3번 중강도장의 표시 등은 전멸 등으로서의 분당, 즉 해수가 줄어듭니다 20에서 60이고 그리고 저강도는 60에서 90이었고 얘는 20에서 60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죠 적색 등이고 실효강도는 2000간될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장의 표시 등은 선강하는 적색강원이 아닌 백색강원으로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명시조명 해놨죠 명시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밝게 시작업하는 조급이 명시조명이죠 그래서 적합한 조들 갖추도록 하고 현이 걸레어 눈부심이죠 현이가 발생을 적게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연색성은 강원 선진이 하나의 고려 요소 중에 하나죠 연색성은 인공강원에서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연색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코버 조명은 코브라이터죠 건축가 조명이 일종입니다 그러면 코버 조명은 이거는 보통 가림판을 이용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게 코브라이터죠 코버 간접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청단 구성 반자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내의 반자를 높이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을 여기에다가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장에다 반사 해가지고 이렇게 조명하는 거 이게 코브라이터 코버 조명이죠 천장에 반사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이 코브라이트 코버 조명이나 간접 조명이냐 그러면 간접 조명은 조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간접 조명이니까 조명률이나 효율은 떨어집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죠 효율은 떨어져요 당연히 시설비는 비싸지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떨어집니다 기억해 두지 그래서 3번 지문은 OX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조명 설계 과정에서 소요조도 결정 강원선택 조명 방식 기구선 조명기구 배치 등이 있죠 그리고 5번에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배운 전반 조명은 국부 조명이 10분 이상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래서 쉽게 읽으면 돼요 수술실 생각하면 돼요 수술실은 수술대가 높아져요 여기는 국부 조명이잖아요 수술대 수술대가 국부 조명이 나머지가 전반 조명이죠 그러면 수술대가 천룩수다 가정합시다 여기가 천룩수 국부 조명이 여기가 천룩수야 그러면 최소한 수술 나머지 여기는 전반 조명 해야 될까 합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10분의 1이니까 여기는 100룩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죠? 100룩수 이상 10분 이상의 조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간접 조명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간접 조명은 쉽게 이것이 보통 직접 조명이 있고 간접 조명이 있죠 그럼 천장이나 이런 데 빛을 반사해서 조명이 간접 조명이라고 보면 되죠 직사 눈부심이 없겠죠 그러면 직접 조명이 직사 눈부심이 있을 거고 매우 넓은 면제의 강은이 천장이나 이런 것이 매우 넓은 면이 강은 면제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방사과 상향 강속 비율이 90에서 100입니다 그러면 하향은 0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장으로 반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장이나 백면은 어두운 색으로 빛이 잘 흡수되도록 하면 안 되죠 밝은 색으로 해서 빛을 반사되도록 해야지 간접 조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5번 개념이 틀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이 분위기 조명에 사용되는 거다 분위기 조명 그리고 특히 강한 음영이 없는 것이 그림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강한 음영이 없고요 그리고 고조도를 얻을 수는 없죠 고조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간접 조명은 빛의 이용률의 효율은 떨어지죠 조명률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설치비는 비싸고 눈부심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건축가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강량 조명은 학산차폐용어로 강량 강량, 양, 양자가 보량자죠 그래서 연속렬의 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거나 보호에 설치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걸 강량 조명이라고도 하고 라인 조명 또는 빔 조명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빔 조명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코브라이트가 바로 간접 조명이었죠 코브 조명 학산차폐용 간접 조명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코브라이트 간접 조명이었습니다 코브라이트 그리고 3번에 코브라이트는 이거는 COVER이고 얘는 COFFER이죠 천장면에 반응구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코프라이트 이거는 다운라이트 중에 하나죠 3번에 그리고 4번에 강창 조명은 천장의 벽면을 저면 희도를 낮게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강은을 벽 속에 넣고 전면을 갖다가 창호지나 학산폐에 판가지고 은은하게 비추는 게 창처럼 조명이었다고 해서 강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창 조명이 두 개 나왔으면 한 놈은 틀리죠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한 게 이것이 피노라이트 다운라이트 중에 하나인 피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강창 조명이 두 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실내에 설치하는 강은에서의 강소법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그런 거 실외 면적 필요하죠 강소 필요하고 조명률 보수율 저도 다 필요하죠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ㄱ, ㄴ, ㄷ, ㄹ, ㄹ, ㄴ, 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실내 면적이 100제곱 매된 건물에 40W 형광등 10개에서의 평균 조도는 얼마인가 단 한계 강소 2000루멘이고 조명률 60% 감각 보상 1.5네 자 그럼 조도 구하는 식 조도는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강속하고는 비례 관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잖아요 강속이 빛을 많이 바랄수록 밝아지는 거죠 강속하고 거기 주어진 게 뭐 주어졌습니까 여기가 개수 주어졌네 개수, 강원의 개수, 개수 비례죠 마이소처럼 밝아지죠 그리고 조명률 주어졌죠 조명률 자 그리고 면적은 반비례잖아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보수율이 주어진 게 아니고 뭘 일단 강보상률이 주어졌네 광보상률이 주어집니다 자 이건 역수죠 자 이거의 역수가 보수율이죠 역수가 보수율입니다 보수율 또 유지율이라고도 하죠 얘가 주어진 분자에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안개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죠 자 강속이 2000루멘이죠 2000 자 개수가 10개 조명률 60%죠 0.6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 100 그리고 자 강각보는 1.5 이건 150이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죠 80 늑스 150으로 나눈 거죠 2만에다가 곱하기 0.6 하니까 12,000이네 12,000 나누기 150 한 거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8번 문제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사무실의 평균도를 200룩스로 유지하고 있네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에 최소 설치 개수 물었죠 그리고 강속은 2000의 조명률 50의 강강 1.5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주어진 건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개수가 알았겠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 같이 있던 애들은 분모로 오면 되죠 같이 있던 애들은 그러면 강속 곱하기 조명률은 여기 오면 되죠 나머지가 위에 가면 되죠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감강 보상률은 그렇게 가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조도가 얼마였습니까 200룩스였죠 자 면적은 100제곱미터 감각 보상률은 1.5 그대로인 1.5 자 강속이 얼마 주어졌어요 강속이 2000룸이네 2000 그리고 조명률이 이건 50%죠 0.5 뭐 안되면 약분하시고 2개 2개 지우게 1개 1개 지우고 약분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뜯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배 되네 30개 개수 쓰는게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는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11번 문제가 기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9번 문제 어느 건물의 평균조도를 306소 설계하고 조명률을 0.6에서 0.7로 개선할 경우 강원의 개수를 얼마만큼 줄을 싣느냐 그런데 이때 강원에 가서 3000룸이고 시대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유지율 보수율을 0.5로 이런 감각 보상률을 안 주어졌네 자 이걸 주어졌죠 이게 그럼 얘가 없다는 거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보수율을 이렇게 개수 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거 다 분자로 강속 곱하기 조명률 곱하기 보수율이 줘야죠 나머지가 조도 곱하기 면적만 분자로 가면 되죠 이게 개수 구하는 식인데 한 번은 조명률 0.6일 때 구하고 한 번은 0.7일 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조명률이 0.6일 때 개수 구하고 0.6일 때 개수는 조명률은 조도 현재 얼마에요? 300룩 쓰고 면적이 얼마다? 면적이 600이네 600 그리고 강속이 3000이었죠 3000 그리고 조명률이 0.6일 때 개수는 했죠 0.6일 때 그리고 보수율이 0.5죠 0.5 이렇게 두드려보면 이때는 얼마가 나온다? 0.5일 때 100 200 그리고 조명률 0.7일 때 계산하는 거죠 0.7일 때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동일하게 면적이 300 600 그러면 강속 3000 룸에다 곱하기 조명률 0.7일 때 그리고 보수율 0.5 동일하죠 이렇게 두드려보면 얼마가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혹시나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주면 돼요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절상합니다 형광등 개수는 절대 4452 그러면 안되고 소수점이나 무조건 올려줘야 돼 소수점이나 그래서 명심하세요 혹시 소수점이나 무조건 올려준다 그럼 이 차액을 하면 되죠 그러면 조명률만 좋은 거 사용해도 0.7로 된 거 사용해도 개수가 보다 28개라 줄일 수가 있다는 게 조명률이 좋은 걸 쓰게 되면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조명 관련된 용어 중 강원에서 나오는 강수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뭐다? 조명률이죠 5번이고 그리고 3번에 감각 감각 보상률 알아두세요 그래서 조명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강원의 능률 감소 오염 손상으로 인해서 특히 흑하 현상 이런 것으로서 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교환할 때까지 필요한 조도 유지할수록 여유를 두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11번 보시면 바닥면 백제공행 공동주택 관리사무에 설치한 25개의 조명기구를 자 원반 LED로 교체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평균조도가 464 확보를 할 때 조명기구에 최소 강속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속을 구하는 거예요 강속 강속이 앞으로 나가면 가치있던 하던 전부다 분모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수율이 주어져요 보수율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치있던 강속이 나가면 개수 곱하기 조명율 그리고 보수율 분모해 오고 나머지 조도 곱하기 면적이 분자에 가면 되죠 강속 앞에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조도가 현재 400 눕수라 캣죠 400 곱하기 면적이 얼마다 100 100 그리고 개수가 25개죠 25개 곱하기 조명율이 50% 0.5 보수율이 얼마다 0.5 아 0.8 이네 0.8 자 보수율이 좋을수록 좋은 거죠 보수율은 좋을수록 그래서 이제 어 기억을 해 두실 것이 0.8 개념이 되죠 이렇게 해서 뭐 두드려 보시면 되죠 그러면 4000 58 40 이니까 떨어지니까 어 4000 나오죠 그래서 어 이제 이 강속은 4000 루면이 되는 겁니다 4000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조도 구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 강속 구하는 거 냈고 앞으로 조명율을 구하십시오 이거 낼 수 있어요 또는 보수율을 구하십시오 이거 낼 수 있는 거고 그럼 냈던 거 또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개수 줄이는 거 이런 거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산식은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조도식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응용해야 돼 이걸 이식을 이식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였죠 자 전장 은폐배산은 실선이죠 노출배산이 여러분들 은선인데 점선이라 부르죠 그리고 적산전력계는 WH가 되죠 이거는 S는 개폐기죠 스위치니까 그리고 접지 발전기 맞죠 그래서 근데 이거 특히 1번 2번 좀 잘 봐 두시기만 천장 은폐배산이 실선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확히 봐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기출 적중 문제집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그럼 그 깨flow